오늘은 2011년 원주로 갑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두 달 사이에 의붓딸과 친딸을 연쇄적으로 강간한 총 10회 성범죄를 저지른 38세 70년생 아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거 너무 특이한 사건 아니냐 굉장히 드문 사건인데 이건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꽤 벌어진다고 자꾸 하는데 못 봤다 나는 이런 거 아니 어떻게 의붓딸, 친딸 연달아 이렇게 하냐 말도 안 된다 라는 의견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판결은 2014년에 나왔습니다 이 사건 제가 소개하는 사건들이 아주 드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꽤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이다 라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비슷한 사건을 하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사람 먼저 의붓딸, 그 다음에 친딸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판결문을 제가 직접 찾아서 직접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결문이 없으면 말씀을 안 드리고요 판결문에 없는 내용도 말씀을 못 드립니다 판결문에 있는 내용만 그 중에서도 일부를 추려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 같이 지난번 사건은 한꺼번에 적발되어 가지고 재판을 같이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진 않아요 먼저 의붓딸 범죄로 재판을 받아서 처벌을 받고 형기를 마치고 나온 다음에 친딸에게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르겠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자 2007년에 형을 받아요 이게 뭐냐면 2005년 11월부터 2006년 9월 22일까지 약 10개월입니다 약 10개월 동안 당시 11살인 의붓딸을 여러 차례 강간하고 추행합니다 그래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데요 2007년에 형을 받아요 확정됩니다 징역 3년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2007년이고 지금보다 뭐 15년 정도 전이지만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물론 양형이라고 하는 게 담당 재판부가 다양한 그런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저희보다 훨씬 더 자세히 알 거예요 그 사건을 그래도 징역 3년은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 이 사건으로 연결된 게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자, 2007년 1월 25일에 광주고동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고요 복역을 합니다 복역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구속된 기간도 있기 때문에 3년 만기를 다 채우고 나온 게 언제냐 2009년 9월 28일 순천교도소에서 형집행을 마치고 만기 출소합니다 2009년 9월에 나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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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자기 친딸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게 언제냐 2011년 8월이니까 약 2년 출소하고 3년 살고 나와서 2년 만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2011년 8월 원주에 있는 집에서 당시 누워있는 피해자 그때는 12살이에요 12살 12살 친딸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서 꽉 끌어놔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것도 폭행입니다 폭행이라는 게 꼭 때려야만 가격을 해야만 강간점에 폭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강하게 끌어놔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반항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 다음 성기를 음부에 삽입해서 강간했습니다 이게 처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4번이나 강간합니다 2011년 8월에 시작을 해서 2014년 4월 6일 정오 이때까지 4번이나 같은 방법으로 강간했습니다 처음에 아 이제 그 당시 2011년 당시에는 12세 였고요 그리고 이 사건 이 사건 마지막 신고가 최초로 신고가 이루어진 게 2014년 4월 6일 범죄 마지막 네 번째 범죄 직후고요 1심 판결 나온 게 2014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 판결 나올 때는 만으로 14세 만 15세가 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먼저 검사는 전자발찌 10년 동안 채워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판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 성폭력 범죄를 성폭력 범죄를 두 번 이상 범했고 습벽이 인정되고 또 19세 미만자에 대해서 성폭력을 저질렀다 특히 친딸을 상대로 해서 다시 범할 상대로 해서 또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라면서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라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자 이 사람 범행은 다 인정을 했어요 자백을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건 유리하게 적용됐죠 그러나 징역 15년형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지난번에는 11살 일부 딸을 여러 차례 강간하고 추행했잖아요 이번에는 12살 13살 14살 된 친딸을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사회 강간했습니다 횟수는 비슷하잖아요 나이도 비슷하고 그런데 징역 3년만 선고했더니 나와서 바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판사 입장에서도 물론 또 시간이 좀 흐른되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어떤 처벌 필요성 또는 엄벌 필요성을 더 강하게 법원도 가지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의부 딸은 3년 친딸은 15년 나왔습니다 징역 15년에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인터넷에 피고인 아빠의 신상정보 공개하고 고제하고요 전자발찌 10년 그리고 10년 동안 자기 친딸에게 접근하지 말아라 15년 살고 남아서 10년 동안 접근하지 말아라 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사건 양형의 이유를 보면 정말 너무나 참담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확인하는 이유는 깜짝 놀랄만한 사건들이잖아요 상당히 화도 나고 분노가 침해를 오르는데 우리 주변에 있단 얘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주 먼 곳에 있는 얘기 나와 관계 없는 얘기가 아니라 내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경계를 해야 되고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뭔가 이상하면 바로 신고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고 15년형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자와 같이 일부 딸을 수회 강간하고 추행하면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그리고 그 형 집행 종료한 후에 무범기간 내에 2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무범기간 내에 다시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인정합니다 반성합니다 말만 했지 그 외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들이 있거든요 언니들 역시 엄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 제가 잘못 말했네요 당연하다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자기 친아빠에게 성범죄를 당한 경우에 진심인지 아닌지 몰라도 선초해달라 난 용서한다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직접 서서 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 삼촌 경우에 따라서는 엄마 강요에 의해서 또는 은근한 압박에 의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은 다행히 그렇진 않았고 피해자 딸과 또 언니들이 엄벌해 쳐달라고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는 그런 서면을 냈습니다 결국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등등등 이런 걸 종합해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는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이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적지 않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짐승만도 못하죠 짐승만도 못한 이런 친부 많다는 점 그리고 의붓딸 친딸 가리지 않고 이렇게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는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우리 사회에 돌아오더라도 또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 걱정되고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반복되는 이 범죄를 줄일 수 있느냐 막을 수 있느냐 저는 이제 남성입니다만 다른 여성들 또 여성인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이 이런 범죄를 당하면 이거는 평생 지울 수가 없잖아요 당사자 피해자 당사자뿐만 그 주변 지인들도 정말 여러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아주 극악한 범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엄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형량이라는 게 무조건 엄하게만 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냐 그렇지 않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벌의 이유가 너무 첫 범죄에 너무 세게 처벌해가지고 사회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들거나 또는 나중에 몇십 년 중에 나왔는데 할 게 없으니까 또 더 강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적절한 수준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사회로 잘 돌아오게끔 만드는 게 또 형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또 범죄의 종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범죄는 과연 교화가 되고 개선이 될지 좀 심히 좀 의문이 듭니다 자 오늘 원주에서 벌어진 의붓달에 이어서 침딸을 강간한 사건 또 다른 사건 다시 한번 알아봤고요 찾아보니까 많아요 의붓단 침딸을 동시에 뭐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많은데 뭐 그거 하다가 이제 뭐 그것만 찾아도 계속 해야 되니까 좀 다른 유형의 사건으로 찾아보겠습니다